안녕하세요. 오늘은 쉐이크잇 쉐이크잇 32카운트 2월 하이비기너 레벨에 태그1, 태그2가 한 번씩 있어요. 해볼게요. 섹션1 오른쪽으로 바인스텝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포인트, 사이드, 크로스포인트, 사이드, 크로스포인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2 왼발, 사이드, 비하인드, 왼쪽 4분의 1턴,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, 스카프 위드 히치, 투터치, 쉐이크하면서 힙범프 하시면 돼요. 4박자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3 재주 박수턴 보드 스텝, 리커버 오른쪽 4분의 1턴, 사이드, 사이드포인트 롤링바인 풀턴 하실 거예요. 왼쪽으로 4분의 1 2분의 1턴, 4분의 1턴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4 오른발, 보드락, 리커버 투게더 하면서 토 리프트, 스텝 다운 오른쪽 4분의 1턴, 보드 스텝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턴, 보드 스텝 투게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스텝 태그 1 포드 스텝 하면서 아웃, 터치 왼발 아웃, 터치 카운트 1, 2, 3, 4 태그 2 아웃, 터치 아웃, 터치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힙 롤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힙 롤, 체중 왼쪽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포함해서 풀 카운트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2 오른쪽으로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태그 1 1, 2, 3,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섹션 1부터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2 1, 2, 3 차면서 4 누우면서 5 6, 7, 8 1, 2번 1, 2, 3, 4 5, 6, 7, 4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3 1, 2, 3 포인트 풀턴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 5, 6, 7, 8 3, 4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처음부터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 포인트 풀턴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 포인트 풀턴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1번 1, 2, 3 포인트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